패트로 갑판 50mm로 다시 바꾸려면 장전을 5초 정도 느리게 하거나 피탐을 한 3kg 넓게 하거나 아니면 뭐 좋타를 한 20초 단위로 깎던가 그 정도? 근데 확실히 이제 막 악리나 꼰대 이런 아이들한테 카운터가 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꼰대가 카운터 못 치는 배 음 아군 구축함 트롤? 그거는 꼰대 할애비가 와도 못 막을 듯? 아니 클라우같이 특수능력 있어야 할 것 같은 앤 없고 꼰대 같이 필요 없는 앤 있어 이럴금 다 빼든가 다 주든가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그냥 사이드 업그레이드로 주면 안되나? 동작은 소유진이 새우진이 소유대에게 최소유진이 옥시oun 잇고 절반 잇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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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꺾은데? 아니! 이.. 눈명중 눈또탈 귀 안돼 이거 야 니는 왜 거기서 연막을 이 자식 고수다 모스크바는 헤돈하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카이팅하는 배입니다 이거 미순이었으면 여기 뚫리는데 페트럴 가서 안되겠다 저 각도 이.. 야 저 아이오와이 6만은 뭔 죄냐 돌려와가지고 누가 나 쐈는데 클라우제 빛 저거 안되나? 셀러 못코도 내놔야될? 3번 포포각 버프쪽 아무..아무튼 해야돼 피트럴 핵 딱 붙어야겠다 비트럴 빛 비트럴 빛 빛 빛 빛 빛 빛 빛 할 수 있는지 쟤는 아까 방관통하고 뒷게임은 솔직히 나쁜건 아닌나 난 결국 못 걷어내네 이 자식들 얘네 뭐 카이팅 각 잡다가 뚫리겠지 얘네들이 빨리 밀어주길 기다려야지 야 탄성 느리네 버프 좀 얘가 문제야 얘가 빨라우지 뭐카냐 저거를 저 빠뜨리가 다 해준다 타트리 거는 신인가? 또 시타가 났어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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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웨어리즈 마이 시타들 웨인 내 시타들 돌려줘요 웨인 내 시타들 돌려줘요 퓨어 아이오가 이렇게 안 털린다 시타가 아이오가 meetings 상분에 쌔 앱 얘 빨리 죽여줘 오케이, 나 사내할게 야, 이게 화력은 너프 먹은게 크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쎄긴 쎄다 수색 레이더 아, 근데 거녀는 뭐 걷는거 맞아? 티도 안 나잖아, 그거 큰일 낸 저 보내야 되는데 아, 미친놈 또 났어네 런어외 넌 넌 we윽 아 방금 되게 좀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저거 부풍 맥클랭 같은데? 뭔가 부풍 하려고 정상적이잖아 나 이 친구 불렀어 얘 큰일났다 불 그만 내주면 좋겠는데 불 그만 내주면 좋겠는데 노우 귀여운 아씨 얘 끝까지 나 조준한다 야 아까 왜 안났지? 이렇게 잘 나는데 아 준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봐라 저거 지금 여기 팀이 다 죽어가는데 혼자 체럭 10만 정말 바보같은 전함이다 정말 바보같은 전함이다 정말 바보같은 전함이다 레이더 순량함 하나 둘 레이더 순량함 하나 둘 꼰대 언제 죽었어? 누가 죽였냐? 꼰대 근데 이 거리에선 사츠마 관통 안되지 않아? 아무리 관통 좋아도 아 이거 시타를 바라는건 솔직히 좀 여행이고 어? 잠깐만 지나 이거? 몇 킬로부터 나 시카 쌓지마 4 4 5 5 5 5 6 6 10 어 시타 났다 불청개 이겼어요 발각장 최고야 주포도 고장 냈어 오케이 이러면 아퍼 하나 있죠 그리고 제 집 내 집탄 점점 좋아지죠 사치마 나한테 뭐 딜 한 만 줬나 어 오 내가 두고 네가 아 근데 저 사츠마도 각주기 애매했을거야 옆에 페트로 있고 옆에 버몬트 있고 어딜 주던지 간에 팔각정 각이었어 하지만 내가 디모인이나 세일러미였다 접근하다 뒤집 미친 50mm 승료컷 달면 돈을 못 벌텐데 달까 얘가? 승료컷 달면 돈을 못 벌텐데 달까 얘가? 어? 400미터? 아 은신 레이더 왜 안됨 똥겜 이거 페트로라서 못 쏜다 안돼이 각이 안나와 와 발 와 발 와 발 일단 이거 점령한 게 우선 알래스카가 살 수 있으려나?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세일럼을 잡아야 되는데 점수 되나? 얘 느린데 속도 쟤네는 근데 당연히 교전을 피하려고 하겠지 어붕아 힘내 저거 밟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점수 역전되기 전에 밟기만 하면 돼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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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 겐 구잇 아니 미친 체럭 40초만 버틴대 40세킨 축소 힘내 구진의 촛붓이 나를 봐줘 아 예스 하하하 야 쿠즈니아초프 개사기네 이거 버붕이 따봉주자 팝트리도 옆에서 잘해주긴 했어 아까 세일러는 그래 잘 도망갔다 리도 생각보다 탱킹은 얼마 안했네 사침아 고맙다 야 9만 3천딜 지분의 반을 차지하고 있네 진짜 쿠즈네 초프 사기긴 하다 코인 하나 더 주는 게 님들 그리고 이게 너프 먹은 거예요 요키야 칭찬 야 사칭찬 미쳤고